더워요. 안녕하세요. 네, 유겸이에요. 너무 더워요. 제가 작업실을 옮기게 됐어요. 이사를 하게 돼서 작업실을 다르게 꾸며봤습니다. 네, 제 작업실입니다. 이사했어요. 안녕. 여러분들은 잘 지냈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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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이사는 끝났어요. 어디로? 비밀. 제가 날씨 마치 Like You. 맞아요. 너무 더워요. 얼굴이 지금 많이 빨개서 샤워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맘속으로 이주한 유겸 군. 지금 제가 열이 지금 너무 많이 나요.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서 여기는 설치를 못했어요. 청담동이죠? 몰라요. 오늘 TMI 정리 같은 것도 계속하고 네. 네. 뭐 일단 정리 네. 씻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뭐 계속 정리하느라 어제 또 늦게 자가지고 에어컨 없이 여름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 여기 안에 조그만 에어컨 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 있어서 오빠 나 백 샀어 내 건 가방? 보고 싶었어요. 네. 저도 아직 정리를 다 끝내진 못했는데 작업실은 그래도 바로 했어요. 설치를 바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. 알러지 괜찮은..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알러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몰라요. 또 시간 흐르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어서 네. 아무튼 덥네요 많이. 네. 저 항상 잘 있죠. 이사 간 것인가? 맞아요. 밥 약간 방금 기사식 그.. 기사식당? 그런 반찬 그러는데 음식 가가지고 형이랑 거기서 싸달라 해가지고 갖고 와서 먹었죠. 어떡해. 땀이 너무 많이 나네. 왜 자꾸 뒤에 쳐다보냐고요? 더워서 저기 창문 열려있거든요. 아니 집에 있죠. 달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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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있어요. 머리가 잘 정리되었습니다. 특별한 것을 사용하시나요? 특별한 것 뭐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쓰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욕 날 유혹하라고 날 유혹하려고 합니까? 유혹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. 약간 오늘 제육 같은 거 먹었는데 많이 썼어요. 병원 누나 정리왕이야? 아니요. 저 다이어트 안 했습니다. 다이어트 안 했어요. 다이어리, 갓세븐 다이어리 재밌죠. 저도 그거 봤었는데 아니 왜 계속 타월을 고르래. 더워요, 더워요, 더워요. 내일 당신이 이것에 대답하면 나는 공부를 하러 갈 것이다. 오늘 아이스 초코 아직 안 마셨어요. 아이스 초코 사줄 거예요 오늘 작업실 맞아요? 여기도 작업실이에요 저 항상 더워요 이번에는 좀 밝게 해가지고 사클에도 되는 대로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올려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회사 아니에요 아 회사! 회사 같은 느낌이구나 네 회사 같은 느낌이네 약간 이 나무로 된 게 회사 같은 느낌이 나요 경화 너무 더워서 퇴근길에 막걸리 두 병 사왔다 캬 네 혼자죠 지금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줘 네 저도요 저한테 행운을 빌어주세요 작업실에서 많은 노래가 나올 수 있게 가야 해 오빠 안녕 안녕 여기가 제가 보기 제 생각에는 조명이 바로 위에 있어서 좀 더운 것 같아요 owerune 네 Cheese 네 극성 나 고는 suck 갱 너의 엄마는 버리니? 내 생각엔 그녀는 꿀벌을 낳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. 아무튼 솔로곡 중에 안무 영상 같은 거는 많이 생각을 하죠. 머릿속에 항상 막 짜고 그렇기 때문에. 뭐야 아직도 대답이 없죠?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? 근데 그니까 무엇을 질문한지 제가 못 봐가지고 당신의 입술에 무엇입니까? 입술에 입.. 뭐 없어요. 넵. 복분작 콘텐츠였더니 커버곡 좋은데요? 커버곡. 왜 아직도 대답이 없죠?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? 또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. 안녕. 제가 우리 또 언제 만나요? 그러게요. 우리 얼른 다시 또 만나야 되는데 다양한.. 제가 브이앱으로 최대한 많이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. 네 정리를 더 하고 또 볼이 너무 빨개요.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뜨겁습니다. 알러지 걱정해줘서 고마워요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내가 아까웠는데 너무 잘했어. 너가 너무 잘했어. Q.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내 마음에는 김유겸 사랑의 해가 떠요. 저도요. 네 여러분. 아무튼 저는 또 할 일이 있어서 또 올게요. 제 맘 알죠 여러분? 금방 올 거니까 달규미한테 키스 했었죠. 네. 빠이빠이.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냐고요? 저도 모르겠습니다. 빠이빠이.